우리 이제 뭐하는건지 알아? 고구마 고구마 어떻게 하는거지? 여기에다가 응 봐봐 이렇게 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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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면 돼 반짝반짝 고구마로 변신? 작은 고구마 작은 고구마 빌라이다 같이 생겼다 그치? 이거 요만하게 이거 요만해 일라이다인줄 알았네 내가 이제 일라이다 고구마를 싸볼까요? 이건 동현아빠 하자 더 크니까 요만할까 요만할까 이거는 동현아빠 동현아빠 그래 동현아빠 다 쐈어 이제 이제 뭐해야된다고? 불쏘 가자 조심히 어? 다 쐈다 나는 우리 일라이더부터 넣을까? 지금 넣으면 타 싸는걸? 우와 이렇게 된다 따뜻하지? 따뜻해 따뜻해 우리 민우는 왜 안와요? 민우는 뭐하러 갔지? 이게 아니에요 야 물 구하는데 물 구하는데 어디 갔다고 봐 물이 안 나와 다 얼어갖고 너 침 모아갖고 왔지? 아 아 아 아 아 리허설 한번 해 리허설 리허설 우리 라면 끓일 동안 노래 부를까? 아 노래할까요? 노래 노래 우리 아까 만든 곡 한번 해보자 렛츠고 렛츠고 헬로베이비 렛츠고 렛츠고 아 vana Crypto 2개 더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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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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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헬로 헬로 누구? 사랑하는 우리 정민이 너의 프린스 잘생겼어 사랑하는 우리 이다 마 프린스 여기 해줄 말이 있지? 들어봐 오늘 캠핑카를 타고 그치 휴게소에서 밥을 먹으며 밥을 먹었지 출발해서 도착한 이곳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연을 날리며 썰매를 타며 또 일라이다는 현성아빠와 친해지고 정민이는 쌍둥이아빠 이름을 구분하게 돼요 와우 지금 비록 날씨는 춥고 떨리지만 이 캠프파이어가 이 캠프파이어가 활활 타고 있는 이곳 우리의 기분은 이 캠프파이어 이 캠프파이어 이 캠프파이어 네 이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날씨가 해줄 레이 회의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이런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기 정말 오늘 당일에 와서 했잖아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아빠들이 노래하고 막 노래 불러주고 하니까 여기들도 되게 좋은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다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어서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라면조 라면요 라면이 맛있겠다 미니 빠질 것 같아 주는 주는 나중에 먹어 이빨 썩어 이빨 썩어 이빨 썩으면 안 돼 우리 고구마 먹자 그러면 고구마를 꺼내볼까 우리? 저저 저저저저저저 라면 진짜 맛있겠다 뭘로 만들었어요? 형 진짜 입에 살살 녹아요 정준아 우리 현성이가 라면 끓여줬으니까 고구마 우리도 진짜 우리가 구운 고구마 진짜 맛있겠다 일단 이 라이더 한입 야 먹어봐 맛있어 이리 와이다 맛있다 짱인데 우리 이제 전등을 날려보자 전등이가 타려한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담아서 모두 함께 날려봐요 잠깐만 쓰다듬어 줄게 정민아 정민아 썼다 썼다 나이야 이거 잡아보자 이거 잡아보자 잠깐만 어? 괜찮아? 정민아 이거 잡아볼까? 아니야 아니야 정민아 잡아볼까 이거 봐 이거 잡아 여기 잡아 정민이 여기 잡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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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잖아 이거 왼손으로 우리 정민이 일라이더를 위해서 이 전등에다가 다시 소원을 말하는 거야 아 정민이부터 말해볼까 저는 나중에 정민이랑 일라이더가 커서도 이렇게 아빠들이랑 이렇게 놀러왔던 추억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잘 컸습니다 올바르게 예쁘게 저는 나중에 정민이하고 일라이더가 그냥 되게 원하는 어 꿈을 갖고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아 서영 빨리 빨리 또 등불이 나는데 날려 형 날려 형 날려 형 날려 형 날려 미쓰러 야 야 오케이 됐다 됐다 야 하나 둘 셋 화이팅 올라가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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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뭔가 우리가 원래는 애기들의 아빠였는데 오늘은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하게 돼서 애기들이랑 진짜로 완전 가족 된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놀러오니까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이 생겨서 좋아요 좀 되게 전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어요 전에는 아직도 약간 아기들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먼 미래에 정민이 일라에다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학교 입학했을 때 나 옛날에 헬로베이비라는 프로그램을 찍었었는데 거기 보이프랜드 아빠랑 이런 데 놀러 갔었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추억거리 여행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민이 일라이다 보이프랜드 화이팅 자자 출발 우와 멋지다 우와 멋지다 우리 부르리 아빠 오른바야 우리 부르리 우리 부르리 우리 부르리 여기 뭐 하러 왔어요? 노래 배우러요 노래 배우러요? 네 안녕하세요 성태님 아유 잘 봤어 연습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해보자 연습 많이 했네 헬라이다? 고맙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조금씩 나눠서 해볼까요? 네 원 투 쓰리 아유야 알구만 고통이 밀려와 아유야 벗어날 수 없어 아유 잘한다 네 아무래도 애기라서 성인들이랑은 다르게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요 옆에서 같이 계속 노래를 불러주고 따라하게끔 만들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잘 기억하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여기 아유야네 응 아유야 아유야 맞아 선생님 따라해보자 아유야 달콤한 고통이 밀려와 아유야 달콤한 아유야 달콤한 아유야 달콤한 아유야 달콤한 아유야 달콤한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나 둘 셋 아유야 아유야 잘한다 아유야 벗어날 수 없어 아유야 아유야 너무 잘한다 아유야 최고 처음에는 아예 노래를 좀 음정을 맞추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음정도 잘 맞추고 있고 소리도 굉장히 커져서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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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이 나오고 있어 많이 연습했나봐 그만큼 많이 아 그만큼 많이 지금은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 가사에서는 이렇게 춤춰야겠다 또 저기서는 저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굉장히 좀 동작을 외우고 이제 따라하는 게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어깨로 해봐 이렇게 따다 딱으로 그렇지 그렇지 어깨로 오른팔 오른팔 위로 위로 해봐 다시 시작 고통이 고통이 이거지 그지 따다 딱 따다 딱 오케이 오케이 와 잘했어 병민아 그럼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 내 아이야 그렇지 비밀 영화 내 아이야 내 아이야 내 아이야 내 아이야 내 아이야 형민이 잘했어 네 더 열심히 배워보자 네 응 음 어쫓